336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정식인 우리 친구들 x-2에 x-5 승은 6에 x-5 보낸 우리 친구들 이때 먼저 첫 번째 포인트 보이는 게 보니 지수와 같은 우리 친구들 지수와 같은 위치 같으면 내 쪽으로 친구들 x-2는 6 그래서 x는 1이라는 해가 나오고 두 번째 친구들 그렇지 지수가 0이면 0이면 무조건 좌와변과 우려는 1이 되겠지 그래 안 되는 친구들 오케이 됐습니다 모든 수의 0승 1이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x-5가 지수 x-5가 0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x는 해가 5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됐니 우리 친구들 지수가 모든 수의 0승 밑이 약 1보다 크고 모든 수의 0승은 1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는 8과 5가 되겠어 그러면 두 분의 고불과라고 했어요 모든 게 되고 8으로 4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